어깨 노출 있습니다. 이번에 헤어 컬러도 굉장히 강설한데 지금 양쪽 어깨가 보이냐고 맞으시고요. 아, 이겁니다. 눈상은 블랙이고 간결하지만 귀여운 포즈 마지막에서 빗스로 귀여운 포즈 포즈 안 포즈 부탁드립니다. 아, 이번에 네네드 강력한 포즈 요거에요. 지금 주니티가 왼쪽 봐주시고요. 아, 요런 포즈 네, 주니티가 네, 주니티가 왼쪽 네네, 시그니처 포즈 갑니다. 요즘 많은 아이돌들이 이 시간 정작을 하고 있는데 T.I.O.T.만의 시그니처 이거 락댕이의 시그니처는 이렇게 무거울이 여기의 시그니처 네네드 강력한 포즈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아주시고요. 네, 20, 20, 20 왼쪽, 네, 귀엽게. 어유, 귀엽습니다. 오늘 막내, 귀엽습니다. 네, 중앙아주시고요. 귀엽다. 지금 시작하려고 하면 부터가 되면 이 세계대한 조합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세계대한 조합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대한 조합을 사용하시면서 조합을 사용하시면서 이 세계대한 조합을 사용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